변태 테스트 10개의 문항 중 자신이 몇 개가 포함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.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두터운 이불이 아니면 잘 수 없다. 두 번째, 살짝 부은 스테이크가 좋다. 세 번째, 주사가 좋다. 네 번째, 타인의 몸짓에 과잉 반응할 때가 있다. 다섯 번째, 귀를 만져주는 것이 좋다. 여섯 번째, 러시아워 시간이 싫지는 않다. 일곱 번째, 복숭아가 왜 그런지 매우 좋다. 여덟 번째, 선물의 포장 종이와 끈을 꼭 보관해둔다. 아홉 번째, 오믈렌보다 계란후라이가 좋다. 열 번째, 뜨거운 목욕탕이 좋다. 결과보기 열 번째, Rothschild. 네. 여덟 번째, 오믈렌보다 계란후라이가 좋다.